저희만 말했지 우린 너만이 필요해 복잡한 문제로부터 잠시 get away 좋은 바람과 좋은 사람과 또 좋은 것들로만 우리 배를 채우죠 사실은 거기 뭐 별다른 게 있겠냐고 난 지금 이 순간에 너랑 잔을만 주고 그간의 쓴 기분이 왠지 가라앉을 때 이유도 없이 맘이 울렁일 때 나를 두들게 하는 것들 하나 둘씩 떠올려 여기서 찍을게요